안녕하세요. 가수 캉시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표현한 노래인데요. 이별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셔프툰 이별 노래입니다. 저의 첫 뮤직비디오 촬영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 설레어서 정말 소풍 가는 학생 마냥 잠을 설치고 왔는데 괜찮나요 여러분? 그리고 감정 이입이 되더라구요. 막 다 울 뻔했어요.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잘 자라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저의 첫 뮤직비디오 마지막 씬입니다. 어떻게 잘 나올지 잘 해보셔요.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. 지금이 아침 7시 반인데요.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고생 많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한 만큼 이쁜 결과가 있길 바라구요. 쉬워 서서 파고 되게 좋았던 경험하고 좋은 뮤직비디오로 찾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зн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